자, 공격병을 전해 본 적은 센터에 관한 장소에 관한 곳에 관한 곳에 관한 곳을 보내고 있습니다. 기억이... 공격병 팟 너무 재밌는 것 같아. 진짜... 진짜 재밌어. 아, 드디어... 우리의 손에 있는 것들이, 다시 나타나고. 한 명은 리퍼라고 한 명은 속사로 할까 어차피 블레이드가 얘는 빌마니까는 리퍼라는 게 맞겠지 사이오닉에 대한 두려움 사이오닉에 대한 두려움 벤점맨이 못 찍었더라 아, 얜 둘 다 있어요 맞아요 둘 다, 둘 다 배웠어요 복수하고 파쇄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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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쇄기보다 리퍼가 낫겠지 한방이 강력하니 파쇄기 쓰고 속사 써도 로봇은 거의 방어 까진다고 봐야 되는데 파쇄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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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stan 다른 곳을 볼까? 빵 구 21 21인데? 코뿔 쏘요 가디언 살상 빛발치는 탄환 파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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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홀로그램이 진짜 좋아 잘 맞아 거기 파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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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때리면 데드아이가 필요가 없지 뒤지는 거지 마크스 마크스가 스키이 너무 많아? 두개 열다섯개 메르시가 더 세졌는데? 도망건됐다 성댄사 방생활 한다면 끝났다 얘는 이거 일단 찍어봐야 알 것 같아요 숨을게 나머지는 뭐 떨궈지더라구요 됐군 차이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자군은 이 탑의 전자들이 죽는가가가서 하지만 불닛은 분명히 работать 일찍으로 그대팀에 분명히 복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물론, 항상 여긴 있겠죠 항상 우리가 들어볼게 우리가 좋아하는 상관은 명시의 성적이 필요하다고 만나도 없는 게 아니죠 저는YY는 어떻게 할 수 있냐? 빙결 수루 타는 실험용 저거에서 해야 되나? 성능 시험장에서 빙결 하나 더 있으면 좋은데 아이고 이제 아바타는 안전하군요 빙결은 한 개밖에 안 돼 빙결은 한 명의 가장 큰 생명을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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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든 기밀작전에서 포로로 잡힐 위협이 높아졌습니다 어드벤트의 엄중한 감시로 병장 혹은 그 이하의 개그만 병사만 이 임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뭔 소리야? 엄중한 감시면 어? 베테랑들이 가야지 어? 저격병 대령이네 근데 정보비용도 이거 지금 내가 필요한데 이제 접촉해야 돼가지고 이제 접촉해야 돼가지고 이제 접촉해야 돼가지고 정보비용이 100% 오면은 부담되는데 스캐닝 시간은 의미가 없어요 스캐닝 시간은 의미가 없어요 신멕시코 가야 돼 지역 접촉을 해야 돼가지고 지역 접촉을 해야 돼가지고 저격, 저격 대령 두 명 아니에요? 저격 대령 두 명 아니에요? 한 명인걸? 부끄러워 띠리는 뭐야? 띠리는 알겠는데 뭐지 왜냐하면 의지가 높아가지고 저격병이 다 피곤하네 피곤한 애들이 많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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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늘도 피곤해 많이 피곤해 많이 의지 진짜 낮네 의지 올려주고 싶다 회사의 활용 장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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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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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맨 마리였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얘를 볼 수가 없대. 대박이야. 얘 이동 그거 해줘야겠네. 아... 플러스 3살이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에? 나도 피곤하고 너도 피곤하구나. 그 위치에. 저 어빌리티 포인트가 진짜 없기 힘드네. 아... 시가게... 이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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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에서 만나요. 이 영상에서 만나요. 이 영상에서 만나요. 확실히 캐릭들이 쓸 수 있는 스킬이 너무 많아지면 되게 다양한 정보를 할 수 있어요 ready for the fireworks 쏜다 마냥가 아 쐈어 어 광복 좋아 광복 졸라 무서워 네 해검 등의 시간에 쥐어어어 미션 기절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아 아 seems doable on the way 세이브? 안 날라갔는데? 세이브 왜? 아휴 움직이지 말걸 그냥 간다리는 움직이고 쏠 수 있지 가서 날선을 쓰고 뭐 이거 두 번이나 쏴? 저게 기계라서 데미지가 많이 들어간 거지 힐 좀 해줘야겠다 턴이 부족하니 빨리 가자 턴이 부족하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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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! 싸움에 돌아가자! 애매하네 하늘아 그냥 가자 그냥 가자 뭐야? 피도 안 빠졌잖아 그냥 가자 아, 이게 스톱총이 어디 있구나 내가 너가 부끄러워 그가 끊지 않았다 네, 카나트들 적당한 도움이 있습니다. 저는 빈젠트입니다. 시도도 아직 안했는데 움직이지 마라 도망간다! 도망간다! 장난하나? 저거 좀 힘들어! 다행히 해야지 이걸로 원격으로 하는게 데미지가 훨씬 세. 으엉! 미친. 데미지 범위 고수? 다 죽지라는 얘기예요. 비포가 저런거 보면 진짜 사기야 올라가입싯데이 야 고급 팀워크 두번이나 쓸 수 있구나 대박 저격만 놔두고 그냥 뒤에서 그냥 계속 팀워크 주면서 저격질만 해도 되겠는데 막스랑 와가지고 아무것도 안하고 프리릴러도 세번 해 또 프리액션 헤어 탁업까지 있지 너 비겨라 이 자리는 거기가 아니다 살짝 위험한데 저걸 줄 알았어 아니 파쇄스루탄 얘네 범위가 장난아니구나 범위가 장난아니네 우리보다 쓰레탄 능력이 좋았어 얘 블루스크린 들고왔나? 아 디코이 들고왔구나 에이씨 아 아 아 아 잘 가. 아... 얘가 이제 행동이 두 번 되니까 아, 80보면 좀... 불안한데 80%대가 제일 불안해 20 데미지라니 세상에 행동력을 줄 필요가 없을 듯 전쟁이 없을 듯 전쟁이 없을 듯 도착해 전부 다 해 스킬을 좀 써자. 좀 써보자. 저놈의 전술분석 진짜. 얘 혼자 남았거든요. 얼마나 무섭겠어요. 아저씨 사이즈. 아저씨 사이즈. 아저씨 사이즈. 연결되어 문제없지 운 좋았다, 너 뒤지는 건데 아, 이제 80일도 못 믿겠네, 아, 96도 민낭할 때는 야, 이거 지금 해킹이 얼마야? 저거 스컬 마이닝 달면은 한 200 나오겠는데 무조건 해킹 성공인데, 저거 내가 이 한 녀석에게 블라스터를 쓰겠어요 다치, 다치 다치 다치, 다치 다치 다치